지구이 머리 어떡해? 여러분 오늘 첫번째 콘서트 끝났어요 힘듭니다 아휴 샤워하고 나왔어요 밥 먹고 샤워하고 어떡하니 머리가? 머리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춤출 때 숨을 잘 못 쉬어요 어떡하죠? 코가 막혀있어 큰일 났어 항상 열심히 해서 그래 연습을 이거를 시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오랜만에 콘서트하니까 재밌네요 이날만을 기다렸네 아휴 아휴 힘들어 아니 이거 이제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사 이제 좀 나눠주려고 오늘 들어왔어요 잠깐 오늘 들어왔어요 잠깐 제가 이제 저번처럼 내일같이 밤마다 라이브하면서 일기를 할까 했지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실 분들이 같이 이제 재밌게 즐겨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같이 부르는 거죠 노래 제목은 스포일러고요 컨디션이랑은 완전 다른 곡이죠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알려주러 왔어요 저는 이제 그거 알려주고 약 먹고 푹 자하려고요 아무튼 그 얘기하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노래 다 요 요 요 요